중국에서 온 여행자들이 국내외 공항에서 방역 검색을 받고 있습니다. 발열 등 신종 바이러스 증상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알려졌습니다. 왕관, 크라운에 둘러싸인 것 같은 모양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반적인 감기 증세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사스 등 다른 치명적 호흡기 바이러스들과 같습니다. 사스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의 영문 약자로 중국 식료품 시장에서 파는 동물에서 발생했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의 식료품 시장의 중심지입니다. 우한은 1,100만 명이 사는 도시입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 퍼집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바이러스의 오염된 물체를 만진 손으로 입이나 눈, 코에 대는 행위 등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체액을 통해 전파되는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훨씬 감염되기 쉽습니다. 아직 특정 집단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불리한 요소입니다. 합병증으로는 폐렴과 기관지염, 신장 기능 이상 등이 꼽힙니다. 폐의 액체가 차올라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손을 자주 씻고 기침할 때 팔이나 화장지로 입을 가리는 전염 예방법을 내놨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때는 즉각 의료진을 만나라고 권고합니다.